안녕하세요 의정부 제1교회를 섬기는 오태현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참 좋겠죠? 누군가 내 가능성을 알아봐 준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 준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내 가족을 보라 하시면서 마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그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봉 13장에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덩물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을 실패하고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는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비유가 다 천국을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씨앗을 받는 땅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된 씨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또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받고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기쁨이 넘쳤지만 결국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자랐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옥토가 있다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뿌려진 씨앗에 관한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은 안 해주세요 다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씨 뿌리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구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용할 때도 설명서를 잘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법을 알면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농부가 밭에 농사를 짓는데 돌밭이 있나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걸 많이 봐서 아는데 농부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밭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돌이 나오면 또 갖다 골라내고 버립니다 계속 버려서 나중에는 농토는 아주 부드러운 흙만 남게 됩니다 그 위에다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특별히 게을러서 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돌밭에다 씨를 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농토를 알면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토들은 대부분이 석회암 안반이 깔려 있는 그런 얇은 흙들이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걷어내거나 골라낼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안반, 바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를 못 맺겠죠 잘 자라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길가란 게 있는데 아니 어떤 농부가 길에다 씨를 뿌립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흩뿌리기 농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대요 흩뿌리기 농법은 뭐냐면 커다란 광주리에다 씨를 가득 넣고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면서 가는데 매일 뿌리면서 다니니까 다니는 그 밟는 곳이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납니다 밭에 길이 하나도 없으면 들어가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잡초 제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농부가 밟는 곳은 길이 되고 이렇게 흩뿌리기 농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밟는 곳에 씨가 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을 기경해서 길을 갈아서 밭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밭에는 나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농토에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시띠나무와 같은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막을 지나갈 때 시띠나무는 작은 나무지만 그나마 시띠나무는 그늘이 있어서 그 작은 나무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시원하다고 해요 농부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도 한 그루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씨는 또 잘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씨를 뿌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들 이제 이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들어서 이해해서요 아니죠 제자들이 씨를 뿌려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씨를 뿌려보니까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씨뿌리는 비유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씨뿌리는 사람들만 깨달아지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군중들은 절대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들으려고 했지만 결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 해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단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보면 때론 길가에 떨어지지 않니? 너희가 내 가족으로 살면서 말씀으로 살고 복음에 씨를 뿌리고 천국의 삶을 살다 보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뿌리자마자 없어지는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애써 뿌렸는데 조금 나는 듯 하더니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어서 결국은 말라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야 혹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때 슬프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잘 자라서 뭔가 일이 되는구나 이제 열매가 맺히겠구나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지? 그런데 그래도 뿌려야 돼 왜? 네 번째 옥토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건 누가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야 그건 내가 너희에게 보장하는 거야 네 군데에서 뿌려서 세 군데 실패했어도 한 군데에서 100배면 25배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그렇잖아요 수지 맞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그래서 끝까지 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맡아서 그리고 교육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청년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 부임해서 가보니까 4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보통은 7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여러 가지 일들 다 바쁜 일들이 있어서 심지어 청년 회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청년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같이 하고 나눔을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나눔을 할 때 유독 삐딱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왜 저 청년이 저 형제가 저럴까 하고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저의 성장 과정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복학해야 되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가정 환경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형이 학교를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2단 단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형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자라온 내 환경과 너무 비슷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울면서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대부분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혼, 상처, 폭력에 노출된 그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극복하자 주일에는 청년회장 자매를 만났어요 오전 예배는 안 나오고 오후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러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청년회장이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술 냄새, 담배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술 마신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이 청년 자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술 마셨어? 처음 만나는 자매가 그럴 수도 없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 그렇게 살면 참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목사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했는데 막내 동생이 소아 당뇨에 걸린 거예요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아버지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드니 이 누나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휴학을 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어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열심히 춤추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오후에는 교회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러 왔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우리끼리 했습니다 함께 매일 새벽에 모여서 8주 동안 새벽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제 아내가 시리얼을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고 그러면 저희가 모여서 말씀 나누다 같이 그걸 아침으로 먹고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그렇게 8주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8주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도가 아주 불량했던 그 형제, 형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같이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집안일도 돕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고모댁으로 엄마 아빠가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다시 삶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신앙도 갖게 되시고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회장 자매의 어머니가 그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어요 그리고 가출했던 여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봐주면서 이 청년 자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공부를 마치게 됐어요 더 재미있는 건 그렇게 돌아온 형하고 그렇게 돌아온 자매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뀌니까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하면서 여러 개 소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소그룹들마다 청년 리더들을 세웠는데 청년 리더 중에 잘생긴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교회에서 두 명의 자매와 연애를 한 거예요 흔히 삼각관계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일을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났어요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녀석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그 녀석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어떻게 내가 가르친 청년 리더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도하고 맨 마지막까지 앉아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열매냐 네 열매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내 열매 아니죠 하나님 열매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 열매가 아닌데 내 열매인 것처럼 내 업적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하나님이 열매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를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잘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도 결혼해서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이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그 형제를 만나서 너 이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랬으면 분명히 신앙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상처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이런 문제는 신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좋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니까 정말 신앙으로 선택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끊임없이 씨를 뿌리기를 원하세요 욕이 이만큼 뿌렸다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이렇게 나는 것 같았다가 열매가 안 맺으신다고 막 화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이 밭은 내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다 내 열매가 아니다 하나님의 열매다 라고 생각하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서 신호등이 딱 바뀌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내 앞에서 신호등이 딱 바뀌면 사거리에 신호가 다 들어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신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 앞에 신호등이 딱 바뀌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까? 바삐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럴 땐 그냥 신호등 전체가 다 파란불이었으면 좋겠다 초록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다 사고 나 사고 나지 여하 간에 한쪽에만 초록불이 들어와야 잘 다니지 네 군데 다 초록불이 들어오면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네 번 중에 세 번은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한 번의 옥토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계속 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관이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게 바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비유인지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래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비유 같지도 않고요 짧고요 무슨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한 줄짜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딱 이뤄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뿌려서 많이 거두면 어디다 쌓아둬야 되죠? 창고에 곡관에 쌓아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관에 쌓아두면 그냥 거기다가 놓고 썩이나요? 필요할 때 꺼내다가 먹여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그 곡관에서 집주인처럼 옛곡식과 새곡식을 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주님 네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도 씨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주인의 곡관에서 그 옛곡식과 새곡식을 꺼내오는 그런 사람처럼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통적으로 새곡식과 옛곡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주석들을 보거나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새곡식은 신약의 말씀 옛곡식은 옛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 한 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묵상한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옛곡식은 옛날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막 받았던 은혜들 새곡식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받고 있는 그 은혜들 지금 받고 있는 새 은혜들 그것이 새곡식 저는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 저 어디 가든지 제가 집사님 얘기했다 그러고 이 말을 전할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도 좋지만 이 말씀을 내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지금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얼마나 소중할까요? 또 지금 막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 때로는 시련 때문에 뿌리다 뿌리다 지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끝까지 뿌려 끝까지 뿌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처음에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씨를 뿌려줬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와서 뿌리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천국을 누리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부풀려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따라하세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된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옥토에서 100배, 60배, 30배를 주실 때까지 뿌리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을 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이 네 가지 수칙을 잘 따라가서 결국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의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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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